물질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녀 암바빨리와 기녀 살라바띠에 대해서 무엇이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생을 맞췄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라바띠는 결국 넓어서 죽었지만 암바빨리는 나중에 비군이가 되어서 그리고 10년 이상을 성려생활을 하면 바로 남자는 장노가 되고 비군이는 장노니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바빨리가 장노니가 되고 난 이후에 19개의 개송을 얽혔는데 그 개송이 정말 가슴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데리가다라는 그러한 경전에 있습니다. 이 데리가다는 비군이들을 위한 경입니다. 그래서 이 암바빨리 19개송은 오로지 얼굴밖에 내세울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자들 그리고 즉 유신견을 가진 자들에게 경종이 되는 시라서 제가 이 시를 천천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19편의 시를 제가 1편부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말벌의 색깔 같은 나의 모발은 끝이 말려 있었으나 넓어서 대마의 껍질과 같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좋은 향을 담은 상자와 같은 나의 머리는 꽃으로 덮여 있었으나 넓어서 토끼틀처럼 냄새가 나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잘 심어져 수풀처럼 무성하고 빛과 핀으로 나뉘어 머리끝이 아름답게 장식되었으나 넓어서 더문더문 희박하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유연하고 향냄하고 금으로 치장된 따온 머리가 장식으로 아름다웠으나 넓어서 대머리가 되었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화가가 잘 그려진 그림처럼 예전에 나의 아름다운 눈썹은 아름다웠으나 넓어서 주름지고 축 늘어졌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보석처럼 빛나고 반짝였던 나의 두 눈은 감청색으로 커다랬으나 넓어서 허리멍텅해졌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부드러운 산봉오리처럼 젊음이 한장일 때 나의 코는 아름다웠으나 넓어서 말라 삐틀어진 식물 줄기와 같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잘 만들어지고 잘 마감된 팔찌처럼 참으로 나의 깃불은 아름다웠지만 넓어서 주름지고 축 늘어졌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파초에 도단한 새삭의 색깔과 같아 예전에 나의 이빨은 아름다웠으나 넓어서 부서지고 금께 변하였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숲속 우거진 덤불을 날아다니는 벚꽃이처럼 달콤한 목소리를 지녔으나 넓어서 여기저기 더덩거리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잘 다듬은 부드러운 소라껍질처럼 예전에 나의 목은 아름다웠지만 넓어서 망가지고 굽어졌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둥금 빗장에 비유될 정도로 예전에 나의 두 팔은 아름다웠지만 넓어서 빻달리 꽃나무처럼 허약하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섬세한 반지와 금으로 단장했으니 예전에 나의 두 손은 아름다웠으나 넓어서 뿌리줄기처럼 되었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위로 둥글게 부풀어 올라 뽕긋하여 예전에 나의 두 유방은 아름다웠지만 무릎는 물주머니처럼 축 늘어졌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잘 연마된 황금의 기둥처럼 예전에 나의 몸통은 아름다웠지만 쪼글쪼글한 주름으로 덮였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코끼리의 코에 비유될 정도로 예전에 나의 두 허벅지는 아름다웠지만 넓어서 대나무 줄기처럼 되었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섬세한 발지를 차고 금으로 장식해서 예전에 나의 두 정강이는 아름다웠지만 넓어서 창깨의 마른 줄기처럼 되었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솜으로 가득 찬 것에 비유될 정도로 예전에 나의 두 발은 아름다웠지만 넓어서 갈라지고 쭈그러들었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 집적이는 몸은 이와 같이 같아졌다. 노세했고 많은 고통의 주처로서 회반죽이 떨어진 낡은 집과 같아졌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상과 같이 19개 성은 모두 신체에 관한 것입니다. 머리에 관한 것이 4개로 가장 많고 눈썹 하나, 눈 하나, 코 하나, 그리고 귀 하나, 이빨 하나, 목소리 하나, 목 하나, 팔 하나, 손 하나, 유방 하나, 몸통 하나, 허벅지 하나, 정강이 하나, 발 하나에 대한 얼픈 시입니다. 이 19개의 개성은 굉장히 재행무상, 늙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변해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잘 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자기 자아와 동일시한다면 얼굴에 지금 제 얼굴처럼 이렇게 뽀락지 하나만 놔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변해만 가고 이것도 낫다 가고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변해만 가는 이러한 재행무상을 이러한 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늙어서 몸이 무너져갈 때 굉장히 삶의 의욕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빛나고 환하던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던 사람들도 늙어서는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이 없어진 몸매를 보면 살맛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변해만 가고 늙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받아들일 때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오언이죠. 오언경에서 부처님께서 바로 몸을 오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오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언을 자신이라고 느꼈을 때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느낌 그리고 의도 그리고 우리 몸 생각 모든 것들은 단지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순간순간 사라질 뿐입니다. 단지 몸의 변화는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일어났다가 천천히 이렇게 사라진다면 순간순간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오언의 색수상행식 수상행식은 금방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죠. 특히 우리의 마음은 일초에 일곱 번 일어났다가 일곱 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바로 이 시를 통해서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렇지 우리는 언젠가는 늙어가고 우리는 죽어져 갈 몸 여기에 우리가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오언에 집착하지 않을 때 바로 해탈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을 경정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오언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질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나는 물질이고 물질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속박되지 않습니다. 라는 시가 바로 상류다니까에 부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오언에 대해서 얽히지 마라.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상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납발리의 19개 송은 너무 이렇게 재행무상 특히 우리 몸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아름다운 시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데리갓다에 나오는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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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